네 이제 여러분들이 베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어머 저런 걸 왜 설명을 하지 이럴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베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과 건물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뭐 방 하나 거실 하나 또 이렇게 있을 때는 투베이라고 그래요 채광이 그렇게 들어오죠 또 방 하나 거실 하나 또 방 하나 이렇게 있을 때는 쓰리베이 그래서 기둥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 중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이제 뭐 그 룸을 베이라고 하는 하고 있는데 전면에 이제 발코니와 접하는 곳도 있고 거실 방 이런 개수를 통틀어서 앞에 전면에 있는 것을 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베이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이제 요건 이제 화장실이라서 베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거실과 방 이거를 투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햇빛이 드는 방향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향이죠 내가 뭐 남동향이다 뭐 동남향이다 뭐 남서향이다 이런 우선 향이 우선이고 똑같은 조건이 있을 때 투베이 보다는 2베이 보다는 이렇게 어 3베이가 더 낫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고 이렇게 2베이 뭐 이렇게 나 앞으로 나와 있는 방의 개수를 어 그 2개냐 3개냐 4개냐 할 때 앞에 많이 그 최강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의 개수가 많다 그게 훨씬 장점으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주택을 선택할 때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평수 같은 경우는 4베이 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 방 양쪽에 이렇게 3개 있고 가운데 거실 있고 이렇게 방이 뭐 뒤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전면에 방의 개수가 3개나 있고 뒤에는 하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 집도 쾌적하고 환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공간 활용하기도 좋고 뭐 이래 이래서 4베이다 뭐 3베이다 이런거는 뭐 큰 평수겠죠 그렇지만 뭐 방이 2개 일 때는 그래도 구조가 3베이가 더 뭐 일터 선호하는 그 베이수다 이렇게 방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베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구요 너무 그렇게 또 베이에 그렇게 어 할 때는 뭐 아파트 라든지 고가 주택 그런 때는 꼭 이것도 참고하시면 그 그 아파트 금액이 막 1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곳일 때 많이 참고하시고 이 소형 주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어디냐 위치가 첫 번째구요 그 다음에 이제 향 어느 향 이냐 뭐 이런게 중요하죠 직주 근접에다가 뭐 향 좋고 또 3베이 구조면 투룸일 때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직주 근접지 일자리가 많은 곳에 있는 주택이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이렇게 눈여겨 보시구요 어 뭐 이런거 외에도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